아... 배고파 뭐라고? 배고파 배가 고프다고? 어 배가 고파 그래? 배가 고파? 응 잠깐만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배고플만도 하지 그러면은 잠깐만 어 잠깐만 어? 왜 웃는 것인가 자네 왜 웃는 거지? 배고픈 너를 위해 준비했다 얘 먹은 거 같아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바비의 스팸 그렇습니다 바비의 스팸핵 이게 또 배가 고플 때 상상하면은 이게 식욕을 돕고 있는 이게 또 여기에다가 어 군칭 돌아 여기에다가 반숙된 노른자를 딱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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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와, 이거 와... 아, 침이... 침 망쳤나. 배고픔이 좀 해소됐어? 야? 배고픔이 해소되기는 커녕 지금 더 배고파졌잖아. 어떡할 거야, 이거. 이거 보니까 나도 배가 고파졌어. 배가 고파졌어? 자, 이걸 봐라. 야, 이거. 어, 김이 뭐랑 뭐랑 나는 갓 지은 흰쌀밥 위에 갓 담근 김치. 아, 갓 지은 흰쌀밥 위에 갓 담은 김치를 젓가락으로 말아놓은 거야? 야, 여기 위에 보쌈 하나 올려놓으면 끝내주고 맛있겠다. 아, 보쌈? 갓 지은 흰쌀밥 위에 김치를 얹히고 젓가락으로 말아서 보쌈을 올려놓고 한 입 먹... 와... 오늘 점심때 보쌈 먹어야겠다. 아, 너만? 넌 독일이라서 보쌈 못 먹지? 이것도 봐라. 아... 야, 이거 보기만 해도... 보기만 해도... 허기가 막 지잖아, 그치? 아... 근데 말이야, 막 있잖아, 여기서? 여기 중간을 딱 갈랐는데? 치즈가 막 풀러나와. 으아악... 으아악... 거기에 칠리 소스가 살짝 섞여서 소스가 같이 이렇게 쓰면 나와. 와, 진짜 맛있겠다. 치즈 오므라이스! 와... 심지어 계란이 반숙이야. 와... 야, 진짜 맛있겠다. 군침 끝판왕! 불닭볶음면을 딱 끓여서 한 젓가락 이렇게 쓱 들어 올렸지. 여기에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지. 삼겹살을 구워서 돼지 기름을 살짝 섞이게 버무린 다음에! 와... 한 입 딱 먹으면? 으아악... 안 돼, 안 돼. 배가 너무... 이거 다 먹고 나서 남은... 남은 물에 밥 비벼 먹으면 겁나 맛있다고. 진짜 꿀맛이야, 그거. 김가루 뿌려도... 김가루 뿌리면 또 맛있어, 그게. 너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기 위해 준비된 것들. 뜨끈뜨끈한 밥 위에 간숙에 계란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스팸에 찌은 따끈따끈한 밥에 갓 담근 김치를 젓가락으로 말고 그 위에 보쌈을 얹혀서 한 입. 따끈따끈한 오므라이스에 반숙된 계란이야. 간으로 갈랐더니 치즈와 칠리 소스가 쭈악 하고 나와. 불닭볶음면. 그 위에 삼겹살을 구워서 돼지 그림이랑 같이 불닭볶음면에 버무려서 한 입. 저 오늘 컨텐츠 포기하겠습니다, 이거. 이거 더 이상 못 봐. 야, 얻은 게 없다. 아, 배고? 고통만 남은 컨텐츠야. 야, 빨리 녹화 꺼봐, 나 밥 먹으러 가게. 야, 나 밥 먹으러 가자. 어, 밥 먹으러 가자. 도망치자. 수고하셨습니다.